아싸 나 궁 생겼다. 이제 이걸로 딜 쓰면은 무조건 300나오. 궁! 어? 언니 죽었다. 안녕하세요. 아 딩셉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해주세요. 딩셉션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퀴하! 퀴하! 여러분들 에이펙스 레전드는 18세 이상 이용 가능 게임입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은 허서! 나이 먹고 하세요. 여러분들. 맞아요. 어른들만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알았죠? 여러분 오늘 컨셉은 칸납 모래주머니 짬타 데리고 자는 게임이에요. 그 아까 뭐 핵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50만명이나 밴했대요. 하드웨어 밴까지 하고 있다던데? 언니 내가 이거 줄게. 이거 먹어. 어 어디? 이거 먹고 무럭무럭 잘해야 돼. 고마워. 그래 잠깐만. 나 멀미약 좀 먹을게. 하하하하하하 우와아! 간다! 짬타님 여기 건물 위에 안테나 있거든요? 안테나 찍으면 다음 원 위치 알 수 있어요. 저기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가요? 그 스킬을 사용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Q! 아 떨려 오랜만에 하니까. 어 그것도 좋고. 이렇게요? 제가 보급 부를게요. 안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서 Q까지. 어떡하지 저게 낙다! 어 아 궁 쓰셨구나. 깜짝 놀랬잖아. Q! Q! U! Uh? 오우 나이스! Q 했는데 안 좋 15세가 나. 나도 안돼! 여기, 여기에다가 Q쓰세요. Q! 스타츠 좀 해야하겠다. 찍은 곳에다가 Q! 아 좋아요. 어떻게 올라갔지? 아 이거 내가 로보트라서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decir 힘들게 도움됬어. 잘못 стоит. 994E collective 994E التي 오는 뒤에서 다시 이걸 타고 저는 이걸 타겠습니다. 언니야 어디?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괜찮아 진정하세요. 사실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나 아까도 500점이나 땄어. 아 진짜? 응. 나는 처음 했을 때 최고가 한 300 막 이랬거든? 사실 나도 300이었어. 미안해 뻥쳐서. 아 괜찮아. 저기 적발견 적발견 적발견. 저 죽었어요. 여기. 사람 여기. 살려줄게. 이 자식이! 다른 팀인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요. 어색! 어색! 제발 제발 딜. 내가 꼴등이 왜 꼴등일까? 단판 빨리 갑시다. 구구가 가! 그래도 복원할 수 적 있다. 여기다! 아 개 잘 쏘네 저거. 과연. 아아아아아아아아! 파밍이 씨.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총 많으니까 여기도 파밍하시고. 내가 돌아왔다. 한 달에 한 번. 과연 여러분 에린이를 데리고 이 두 사람은 잘 마무리가 할 수 있을까요? 언니 안돼 안돼. 여기서 살면 언니 죽을 거 같아. 아 이거 봐봐. 아 죽었어. 여기 나 여기 여기 FF. 어색! 어쩔 수 없다. 내가 오늘 데미지 가장 많이 주었던 이 캐릭을 해야겠어. 사람들은 욕을 하지난. 나는 이 캐릭으로 딜 제일 많이 나왔어. 난 이거 하겠어. 딩님 저 딩님한테 돌려갈게요. 와악! 사라졌어! 사라졌어! 여기 여기 봐야 될 거 같아요. 언니 안 죽어요. 아 나 죽었어. 여기서 언니 살리고. 여기서 언니 살리고. 여기서 언니 살리고. 한 달에 한 번. 아싸 나 궁 생겼다. 이제 이걸로 딜 쓰면은 무조건 300나오. 궁! 어? 언니 죽었다. 이거 제 공인이조냐? 왜? 왜 내가 죽었지? 뭐야? 다메고 오겠다고? 저기 보급 있거든요. 보급 쪽으로 갈게요. 내가 돌아왔다. 한 달에 한 번. 저. 저기 저. 헐! 누가 나 때렸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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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왔다 여기! 여기 왔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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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딩셉션님? 생각보다 짬타 난이도가 쉽지 않죠? 아까보다 조금 더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까보다 좀 아까만큼만 해주세요. 나 저 아까처럼 하고 있는데? 왜 그러지? 점점 여까나가고 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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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 나 웃겠다 진짜. 여기 저.. 여기 태브하고 있거든요? 잡았어! 피니쉬!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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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여러분 보셨죠? 스마트닥 헐ähr cough 스뚜 아! 악 snapping 영광 공항 야 이석초 이거 짱타당이도다! 좌감한? 히클 범터? 저 태인이 아 진짜 미안해요. 아 나 죽고 버릴 거야 진짜! 구구가까? 키라도 제가 열심히 할게요 선생님. 오빠로 써라! 뒹쌈! 왜? 왜 제대로 하지 않았지? 다행히 했었는데... 이 자식이! 내 펀치마트 봐라! 와우! 잡았어요! 겸겹러! 사단 겸계! 오빠로 써라! 오빠로 써라! 아 너무 따가워! 여기 사람! 왼쪽! 왔어!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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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실드 벗고 있었는데! 아 안 돼! 아 진짜 완전 못 타는 사람이었는데! 아 죽었어! 난 원래 종군기자 Karl 넌 종군기자 됐어! 난 종군기자 됐어! 우리 앞으로 두 번 더 해요! van 여기! 여기! 아 피우구나? 왜 실드팩이 있으면 좋지? 우리 팀한테 나눠줄 수도 있잖아. 실드팩 많은.. 필요한 사람? 저는 괜찮아요. 이거는 써도 되죠? 어!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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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 명! 옆에 왼쪽 두 명이요! 왼쪽 두 명이요! 아 나 죽어버렸어! 궁쓰기 도전해! 안 된다 이노아! 가운뎁! 어머 나 가운뎁 이제 빵이야! 오늘은 딩님의 멘탈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겠어.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뵈요.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나도 이제 연습을 해오겠지만 마음 다짐을 톡톡히 하고 와야 된다는 거 이제 좀 깨달으셨을 거야. 현실을 좀 알겠나? 애송이? 발차기! 발차기! 감정상 발차기 감정상 발차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